13. 도경.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을 유행하실 적에 승림급 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여러 피구들에게 말씀하셨다. 삼도처가 있으니 성이 다르고 이름이 다르며 종지도 다르고 교설도 다르다. 이른바 지혜 있는 자가 잘 받아 꼭 지니고 남을 위해서 설법하지만 아무런 이익도 얻지 못한다. 어떤 것이 세 가지인가? 어떤 것이 세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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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가? 세 가지가? 어떤 것이 세 가지가?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아 너를 위해 설명하는 것인가? 이른바 지계수계 화계수계가 그것이다. 이것을 육계법으로서 내가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달아 너를 위해 설명하는 것이라 한다. 육계가 합함으로써 곧 어머니에 대해 나고 육계로 인하여 곧 육처가 있으며 육처로 인하여 곧 촉이 있고 촉으로 인하여 문득 감각이 있다. 비구드라 만일 감각이 있으면 문득 괴로움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고 괴로움의 발생을 알며 괴로움의 소멸을 알고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길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안다. 어떤 것이 괴로움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인가? 이른바 태어남의 괴로움, 늙음의 괴로움, 병들매 괴로움, 죽음의 괴로움, 원수를 만나는 괴로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괴로움,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며 우미왕성에서 생기는 괴로움이다. 이것을 괴로움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라 한다. 어떤 것이 괴로움의 발생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인가? 이른바 가래의 감수작용과 미래 세계의 존재에 대한 낙욕이 함께 어우러져 여기저기에 태어나기를 구한다. 이것을 괴로움의 발생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라 한다. 어떤 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인가? 이른바 가래의 감수작용과 미래 세계의 존재에 대한 낙욕이 함께 어우러져 여기저기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것을 남김없이 끊어버리고 도하여 다하고 욕심이 없으며 멸하여 그치고 다 없어지기를 구한다. 이것을 괴로움의 소멸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라 한다. 어떤 것이 괴로움의 소멸에 이루는 길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인가? 이른바 팔정도로서 바른 견해에서부터 바른 선정에 이르기까지를 말하는 것이니 이것이 여덟 가지이다. 이것을 괴로움의 소멸에 이루는 길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아는 것이라고 한다. 비구는 마땅히 괴로움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아야 하고 마땅히 괴로움의 발생을 끊어야 하며 괴로움의 소멸을 증득하여야 하고 괴로움의 소멸에 이루는 길을 닦아야 한다. 만일 비구가 괴로움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알고 괴로움의 발생을 끊으며 괴로움의 소멸을 증득하고 괴로움의 소멸을 이루는 길을 닦으면 이것이 비구가 일체의 번외가 다하고 모든 번외가 이미 풀려 능히 바른 죄로서 괴로움의 끝을 얻었다고 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법을 Earl93 Water Group은 이ина시 Poops를 지éf